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올 한해에도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벼농사와 원예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먼저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땅심을 높이고 병해충과 재해에 강한 우량종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추는 서리가 내리지 않은 5월 초에 심고 한지역 마늘은 3월 중순, 생육 정도에 따라 웃걸음을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예시설은 오전에 충분히 햇볕을 받도록 해야 하며 과수는 3월 상순까지 전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겨울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해 월동해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에 꼭 방지할 것도 당부했습니다.